트위드 머리가 진짜 잘 보이네 봐봐 안녕 안녕하세요 하얀 아이 피아노 퇴근길 최근에 치윤이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지금 퇴근길 밤에 가고 있어요 멋지네 저는 오늘 스케줄 끝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데이터가 잘 터지나요? 괜찮려나? 6배 누구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퇴근 사람이었습니다 르헤마스 진짜 재밌다던데 아니 저는 촬영하느라 스케줄 하나를 못 봤는데 진짜 재밌다고 비현아가 말하는 거 보고 빨리 보고 싶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찍을 때 진짜 불안했는데 그때가 진짜 오랜만에 르헤마스 찍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지? 진짜 약간 예능감을 있는 상태로 해봐서 이거 찍으면서 우리 이거 괜찮으려나 재밌게 나오려나 했는데 재밌게 나왔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냥 뭘 해도 재밌어? 근데 이번 거 진짜 재밌었었는데 다행이다 근데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뿐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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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네 전혀 없었나요 몇 분 정도 할까요? 20분 정도? 차 안에서 화면을 보면 멀리 날 수도 있어서 2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다른 멤버는 없어요 다른 멤버는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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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런 요즘 바쁘네? 아무래도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루니버스의面섭 엄청 웃었다 좋았다 파크 봐야겠다 오늘 촬영해서 내일 했는데 보이려나? 키티 키티가 이제 50,50년이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키티 네일을 했습니다 엑스테 찍을래? 엑스테는 꽤 많이 찍을래 한국에서 찍을래 꽤 많이 찍을래 2개월까지 찍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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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가 50주년이에요? 와... 맞아요. 키티 선배님이에요. 선배님도 아니지. 선생님이시지. 선생님이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키티 아이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콜라보 많이 해가지고 요즘 키티가 진짜 여행인가 봐. 이쪽도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설타랑 같이 콜라보가 싶어요. 話はないですね。 お待ちしてます。 安民で声出していいの? もちろん。 声出すために来てもいいよってくらい。 もう楽しむためにね。 来てるんでね。 いっぱい、あの、なんていうの? 応援、なんていうんだっけ? 応援方法っていうの? 何ていうの? 応援方法? 掛け声? してください、ぜひ。 真っ暗で、もし行けない。 これでも照明つけてるんだけど、やっぱ。 夜なのでね。 よくどれの試しという選びを終わりました。 て Tousに! お前動画も撮られました。 あたのレンスコードがいません。 あらなくてやりました。 ドレスコード 神戸はとりあえず神戸だけだ。 神戸2日間は ドレスコードとかもわからないよね。 何がいいんだろう? そういうのあると嬉しいものなのかな? だとしたら めっちゃ難しいこととか言っていいかな? 5色 メンバーの色 何言うだけ忘れたけど メンバーから5色取り入れたファッション 頑張れ 中間にも クリームが 英語を見ると 超大きい メンバーの色彫りが メンバーの色彫りが 彼らの色彫りが 彼らの色彫りが メンバーの色彫りが メンバーの色彫りが 彼らの色彫りが 처음이 난거에요? 사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아니 저번에 영진이가 혼자 위버스 랩 할 때 갑자기 유매되기 때문에 놀랐네 Anyway 외국어 me going to 같이 갔다니 가자 뭐지 뭐지 그후 오 Slovenia 오시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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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고추납우전의 업무가 있어서 드리바리에서 부탁해요 근데 그것을 먹어요 수게산우전 같은 거 너무 좋아요 쿠쿠 오늘 TMI 있어? 오늘 TMI는 오늘 아니어도 되나? 어제 TMI는 아그찜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진짜 3년 이상 엄청 오랜만에 맛있었어 다같이 먹었는데 부대분들이랑도 시켰어 페달을 시켰어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맛있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그친구는 앙콩의 칼炒め? 그치지 않나요? 그치지 않나요? 그치지 않나요? 정말 맛있어 근데 꽤 고급한 식품 아마도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깨서나오더라구요 왜 끌려? 지금은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도? 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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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로에 하이템인데 멍독 사이です 멍독 사이と思ったらもう入れないよ 家着いたらそのまんまその足でお風呂に向かわない 석ちゃんが前におすすめした天ぷら食べに行かないの? 석ちゃん行きたいけど多分時間がないね 本当もうファンミーティングのためだけに行っても すぐ帰るみたいな感じやから 私は行けないかもみんなは行ってみてください おっさんの通り仕事は常民を伺まってみてます よくないなんて Vollいい DC 最近は FMVまでたくさんがつけて 미안해서 꼈어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전시 없었는데 그래도 피아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수고카즈요 우선은 아이수가씨 수고카즈요 오늘 몇일이었지? 수요일? 피아나는 일하고 왔나? 카즈 화이팅 이번 주예요? 벤민주 일본 벤민주 대박 日本のバラエティなんか出る。えー。歌番組がいっぱい出るよね。今出てる。だから多分歌番組かな。 本当にね、感覚して移動して移動してみたいな感じだからね。 ご飯食べれるくらいかな?そこの物を満喫するってなった。 楽しみ。 私たちが帰って来る。 私たちが帰って来る。 フクオカに行く。 韓国に来て来る。 フクオカに来て来る。 フクオカに来て来る。 フクオカに来て来て来て、 근데 제가 영화 티켓 샀는데 뭔가 좋은 자리가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거의 누우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엄청 좋은 자리를 샀어요 그래서 거의 누우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해서 봤는데 진짜 제가 옆에가 두 명씩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진이랑 옆에서 봤는데 윤진이가 계속 진짜 누구랑 얘기하는가 싶을 정도로 맞네! 이런 걸 저한테만 들렸는데 이렇게 영화한테 말을 걷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 하고 영화 다 끝나자마자 나가잖아요 영화관을 근데 윤진이가 엄청 어혈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얼굴이 다 조져가지고 눈물로 그래서 나 윤진이 진짜 울었네 해서 근데 저도 울었고 근데 진짜 놀라는 게 채연이가 야 나도 울었다 이러면서 채연이가 웃는 거는 진짜 귀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1보다 2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도 재밌었는데 2가 더 뭔가 진짜 너무 슬펐어 약간 그리고 뭔가 공감도 하면서 진짜 슬펐어 채연이가 나고 호돈한 나미를 볼 수 있는 일본에는 아직 공개가 없는데 저희는 반려주시면 꼭 잘여라 우리 일본에만 watching 똑같은 걸 안 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다시 보러 갈 수도 있는 정도 그리고 저는 뭔가 그런 조그만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영화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캐릭터가 좋아해요. 조그만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애들면 미니언즈가 약간 세가지로에 나오는 그 쥐 알아요? 쥐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애들이 애니에서 작은 애들이 엄청 좋아요. 어떤 캐릭터가 좋아요? 아무래도 슬픔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처음에는 브로 하는 친구를 첫 인사는 좋아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슬픔이었어 나는. 슬픔이 너무 귀여워. 진짜. 슬픔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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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다른 것 같아요. 올릴게요. 슬픔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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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슬픔이 너무.... HYissant입니다. 응 집에 가요 4화 잘 먹었어? 응 잘 먹었어요 팝콘 혼자 먹었어? 우리 다 혼자 먹었어 勉強하네 고마워 약간 뭐.. 약간 뭐.. 약간 뭐.. 약간 뭐.. 뭔가는.. 모두가 말해 뭔가.. 일본어로 말해 뭔가.. 진짜 말해? 그런 느낌 便利 모두가 말하는 말이야 그냥 나도 다 혼자 먹었어? 응 다 혼자 먹었어 큰 거를 시켜도 다 혼자 먹었어 영화관은 팝콘 먹으러 가는 그런.. 수준으로 팝콘을 좋아해서 소금, 캐러멜? 에.. 무조건 소금 근데 팝콘을 멤버들이 사줬거든요 제가 티켓을 샀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원래 소금밖에 안 먹었는데 다 같이 시켜서 반반으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캐러멜도 먹고 소금도 먹었어요 캐러멜도 맛은 있어 맛긴 해 어떤 맛을 먹는지는 알게 됐어요 진짜 맛긴 했어요 그래도 나는 소금 파 캐러멜도 사랑해져요 사랑까지는 어로우고 가슴다 아무래도 소금 소금보다 소금보다 바타하는 좋아해 바타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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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저희 위바핀 미팅 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바스 라이브도 위바스 라이브도 많이 하고 위바스에 많이 놀러 갈게요 이만 이만 바스 라이브도 일본 바스 라이브도 이만 빨리 자요 피어랑 저도 집 가서 빨리 잘게요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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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